준비됐어? 무서워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합니다 야야이 아이고 좋아 지금 물건 하나 보내고 저희 마트에서 커피 사러 갑니다 내일 한국에 가서 지금 어디 갈거에요? 응 무가 무가? 무가? 빈마트? 응 빈마트 오케이 그럼 렛츠고냐 렛츠고 여기가 원래 빈그룹의 빈마트였었는데 인수가 되면서 윗마트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완전 로컬 마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눈이 잘 안들면서 팔을 또 꺼에요 무늬는 집은 카페에 깨이로 작게나 있다 카페로 맞게 캐슈나? 허니베프 집 한 2500원 정도 하네요 이런거는 500원밖에 안해요 정말 혜자죠 스윙집 400원 넓어요 진짜 이런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알새우집은 250원 300원이에요 이렇게 다 까서 파네요 이야 이거 진짜 잘나가는 쌀국수인데 이것도 1000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허어 말고 부띠우도 있네요 이거는 구워? 어 만지야 구워 한가득 일단 썼습니다 가자 집에 또 한 두 박스 더 있어요 아니야 꿈꿔 어 아이테나잇 용비 랩 오빠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한국 추워요 어 지금 너무 추워요 어 추워요 자기 산상쯤 준비됐어? 무서워요 어 어 어 어 오케이 여기는 전에 왔던 집인데 해산물집이에요 이런걸 오피이라고 합니다 저게 우와 이거 봐 여기서 바로 요리해줍니다 베트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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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0이네요 베트남어 진짜 진짜 겁나 많았다 참는거 같아요 곰장어들 입고 이건 어떻게 먹는걸까요? 유리야 한국가면 뭐하고싶어요?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네 왜요? 왜요? 네 기도할까요 기도해? 기도해? 고마워요 와 저기요 예 와 와 많이 먹어요 네 와 전복 어 해나잇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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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가문자기 유리 오케이 알았어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맛있겠다 와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안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거 찾아라 하라고 공포마이 자기야 안 찍지? 맛있어? 전투가 끝났습니다 와 여러분 공항 가는 날은 뭐가 이렇게 항상 복잡한지 수고했어요 가자 고맙 가자 여기 저희 짐 뒤에 한 박스 있습니다 다행히 도착해서 가는 곳도 여유가 있네요 운전석 뒤가 가장 안전하겠죠? 안녕 새뇨 태양고 새배만 하하 하하하 지구아 이놈아 안녕 안녕 어떡해 잘했어요 돼지 돼지 자요 한 번 더 하하하 와 장난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공포입니다 어디 가요? 리라홉 어디 가요? 시원 하하하 유리는 오는 비행기표를 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사고 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는 돌아오는 비행기 바로 예매하고 있어요 와 심장 떨리네요 진짜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합니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손님이 됐습니다 유리야 유리야 아 드디어 잘 앉았습니다 네 기분 좋아요? 네 좋아요 이제 편하게 쉬자 자요 잘 자요 네 이따 봐요 여러분 열심히 어글글 흐르고 있는 유리 다리도 잘렸어 장르라 이거 한번 시켜보려고요 이거 한번 시켜보려고요 이거 한번 시켜보려고요 근데 우리 하하이하이 하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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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그래서 시킨건데 이런게 나왔어요 반쩡 반쩡 계란 으깬거 요거 계란 으깬게 아니다 치기의 활동만 좋은데 맛있어요 점점 또 도착했다 가자 그리야 나라우고 있어 일보고 있어요 1시간 남았어요 눈 어때요? 기분? 눈 어때요? 눈 어때요? 처음요? 떨려요? 유리랑 저랑 심사대가 달라서 잠시 헤어졌습니다 잘하고 나오겠죠? 우리나라 편하고 빠른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최고 여기도 생각보다 빠른데요? 사람이 저보니까 유리나왔습니다 다행히 유리도 심사 잘 받고 있다고 하고 먼저 짐 찾으러 왔어요 벌써 나온거 싫어해요? 다 나왔네? 속도 미쳤다 대한민국 진짜 이 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상상쥬 진짜 추워 진짜 추워 오빠 안 추워?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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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추워 어 뭐야 와 근데 너무 좋다 이 시원한게 영유 냉장고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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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털 오빠 영유 아이스크림 너무 지금 하지만 너무 뜨거워 진짜 내놔라 너무 뜨거워 날씨는 안내ρ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지금 너무 뜨거워 얼마나 뜨거워 그런데 지금 좀 비기 전까지 지금 비교가 shadow 지금 비교가 나면 개가 있는 진상 뜨거워 안 왔어요? 응 오 진짜? 좋아요? 응 좋아요 저는 기분은 어때? 밤이라서 그런지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2시간 10분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일단 부모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해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유리 너무 추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빠 꺼? 아빠 꺼? 빨리 아빠 꺼 아휴 애기 있다 응 아 장갑 끼고 있는 거 봐요 지금 얘? 네모로 태권도 두번째 다음에 또 한 번 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